두 가지 키스 해도 돼. 너 계속 내 말 안 듣고 그 생각만 했지? 응. 니 말 안 듣고 계속 그 생각했어. 입술 예쁘다. 나 너도 치고 있어. 알아. 싸움도 잘해. 이 시기가 알면 너 엄청 때릴 거야. 알았지 뭐. 만약 그때 나에게 조알람이 있었다면 울렸을까? 아니, 우리 둘 다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. 우리에게 좋아하는 마음보다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어쩔 것이었으니까. 저 두 개 울리지. 밥과 먹지 못하는 것처럼. 보지 마. 알았어. 어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공부가 중요해 야 힘들다고 안 해? 자신과의 싸움 없나? 자신과 왜 싸워 하여간 너나 혜영이당 맨날 알바에 공부해 혜영이? 아 나 그때 부동차에서 같이 있었네네? 걔랑 친해? 야 뭐야? 질투 아이돌은 보지도 말고 내 친구에게 하지도 마 왜 그래? 누가 보면 어쩌라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? 김주주 내 거라고 야 너무 질척거리는 거 매력 없는데 에이 조주야 남성우야 여태의 가사 너무 잘생겼어 여태의 가사 여태의 가사 여태의 가사 여태의 가사